자 우리 대한민국의 고급인력 사랑스러운 물리학 투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시던 기출 엔제왕자가 개강을 합니다. 이 물투선택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잘 뚫고 나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것이 투과목의 선택인원의 습성상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컨텐츠수라든가 또 문제집의 어떤 이런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전긍긍함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되고 제작된 강좌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짧은 OT로 구성과 내용을 말씀드리고 바로 본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물리학 투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어느 과목보다도 이 물리학 투 과목은 깔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식에 딱 대입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물리학 투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주의 하나가 공식 그리고 대입 그리고 산수 전개 계산 복잡하게 아닙니다. 겉보기 휘말리면 안 돼요. 소갈맹이로 들어가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산수 계산 휘말리죠. 빨리 풀려 노력하지 마시고 짧게 풀려 준비하세요. 짧게. 즉 산수 계산 얽매지 마시고 그건 나중일입니다. 물리학이라는 자체가 물리학의 정의들을 익히고 그 물리학들의 관계를 연결짓고 규칙 잡는 것. 이게 수능 물리학이고 또 문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문항 안에 들어있는 설정들의 연결에 이러한 규칙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호흡이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뼈대와 근거 속에서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 산수도 짧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장 최상의 훈련과 트레이닝 코스는 바로 어느 감옥보다도 물리학 2는 바로 기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출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것이 경향과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신경으로 갑분 툭 그럴까요? 갑자기 툭 뭐 튀어나오는 경향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기출 엔젤을 여러분들이 그 호흡에 대한 집중을 잘 맞추시면 바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구성은요. 2013년부터 2022년 거의 한 10여 년 동안에 최근에 6편까지 준비가 되는데요. 여기서 현재의 교과에 맞는 그런 문항들을 베스트 초이스한 것입니다. 또 너무 쉬운 것들은 또 제외시키고요.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 문항 수는 총 3보니까 361문항입니다. 특히 우리가 운동역학 많이 좀 신경을 쓰죠.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또 비중도 이렇게 되니까요. 운동역학은 약 174문항 정도가량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은 기출의 싹쓸이 수입 이루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일단 물투의 컨셉이 평면적 분석이에요. X, Y. 근데 수평에 대한 X축, Y축, 수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만 성분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빗면의 운동, 6평에 있었던 거 4페이지 문항이죠. 빗면의 운동에서도 그 문항에 맞게끔 빗면 방향에 대한 축을 X성분으로 하고 빗면 방향을 빗면의 직각인 성분을 Y성분으로 해서 성분 분해하면 아주 간단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들이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유형이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돌고 도는 거예요. 기출의 설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2020년 6평에서도 행해졌고요. 여기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 6평에도 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결국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에 있어서요. 좀 말씀드릴 것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1, 2, 3 이것은 시기별 압축 코스를 만들어 온 것인데 문항은 문항대로 가면서 파트 1은 2013년부터 20년 9월까지 9평 그리고 2020년 10월 수능 쭉 진행되면서 2021년 7월까지 파트 2로 그 다음 파트 3는 가장 최근으로 해서 2021년 9평부터 수능 포함해서 2022년 6평까지 4월 합평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설정에 대한 뿌리와 근거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또 체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이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기는 한 30강 정도로 구성했고요. 30강 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10강 넘지 않게 구성합니다. 여기는 뭐 4강에서 5강 정도 문항수로 따지면 여기는 226문항 여기는 85문항 그 다음 이것은 50문항 그리고 강의도 수강 이후를 높이기 위해서 길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짧은 것들은 30분 또 대부분 40에서 50분 정도 짧게 짧게 여러분들이 효율 좋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60분이 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강의를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이 파트 1, 2 같은 경우는 이게 2021년에 제작된 강좌인데요. 이 강좌를 1부는 신규 촬영하고요. 또 나머지는 재정비에서 2021년에 촬영됐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을 해가면서 1부 신규 촬영에서 좀 빠른 완강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처모호에서 다시 쫙 1부터 촬영을 시작하면 또 너무 완강이 루즈해지고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고 최대한 효과가 높을 수 있도록 대부분 강좌 복사해서 하면서 1부는 재정비해서 신규 촬영에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파트 3 신규 촬영하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했던 가장 최근의 기출문항들을 얘기하고요. 물론 난이도별, 주제별, 유형별. 그런데 특히 유형별이라는 것은 겉보기 유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설정에 대한 유형이 물 흐르듯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바로 게재. 같이 하신 분들은 무슨 일인지 알죠. 개념과 문제를 절대 분리하지 마십시오. 즉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단원마다 진행할 때 제가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개념 물론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짧게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문풀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제의 책을 따로 엮지 않고 첨부로 해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곧잘 있더라고요. 이걸 다시 여러 번 풀어보고 싶은데 이거 문제를 따로 파일로 올릴 수 없습니까? 또 교제에 대한, 교제과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여러 번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곱씹어야지 그냥 풀어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또 단원별로 해서 첨부 파일로 교제화된 파일입니다. 자, 이것을 모두 그대로 첨부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이 기출 N제강자는 7월에 완강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기출도 하고 싶은데 개념이 불안해. 자, 이분들은 하긴 했는데 불안해.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골드물리2 자, 개념 강자인데요. 이 세계로 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개념 부분만 스피드하게 수강한 이후에 바로 기출 N제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흠뻑 젖어서 이 문항에 대한 설정에서 바로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수는 눈에 얘기하지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길을 먼저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안 돼요.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추워진 설정을 그때도 쭉쭉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3배속 N제. 이거 나중일이에요. 이 3배속 N제는 개념과 문제를 정말 분리하지 않고요. 개념 나가듯 하다가 문제 풀이 갈 거고 문제 풀다 바로 개념을 할 겁니다. 즉, 개념과 문제를 전주 비빔밥 엮듯이 이렇게 엮어서 바로 최근의 기출 문항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항들 또 콜 모유회사의 관연도 기출 문항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개념과 문제를 함께 갈 수 있는 한 4, 50여 문항과 개념으로 뒤범벅 짬뽕으로 만들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우우죽선으로 중구난방으로 규칙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의 물줄기가 분명히 보이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이것은 이제 8월에 준비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돼요. 지금 우리가 흠뻑 빠져들 부분은 바로 기출 엔제강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답내는 공부 실정 가서는 소용이 없답니다. 물론 정답을 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답으로 몰아놓을 수 있는 과정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몸에 배워놔야 어떠한 설정의 순서에 맞춤이 나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때도 줍줍할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을 중시하시고 곱씹으세요. 설정을 곱씹고 답 하나 했다 끝내지 마시고 이 강제의 목적이 절대 풀어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하나 더 심플이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하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물리투 하십시오. 그래야 만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실전모의고사 했는데요. 이 퀄실모 물투 메가스테스 제작한 것인데 저 이렇게 얘기할래요. 현수론과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전모의고사가 먼저가 아니고 역시 이것 이전에 기출 엔젤 확실하게 몸통을 형성해 놓고요. 그때그때 맞추어서 계속 다져나가는 것이 3배속 엔젤도 해나가면서 또 퀄실모 실전 경험도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구평도 거쳐가고 하면서 우리 수능날 정말 환호성을 외쳐야 되겠죠. 물투 만점! 하고 외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의 물투에 대한 이 자부심 분명 그 효과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바로 본강에 들어가겠습니다. 고!